그래서 놓아라 하는 것은 좋다, 싫다. 그러니까 좋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시비하지 말라 이거죠. 싫다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에 시비하지 말라. 그럴 때 싫다는 마음도 좋다는 마음도 흔적이 없어져 버리거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하지 말라. 실제로 한 번 해보면 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야무지게 해보라는 거야. 한 번만 야무지게 지금. 그건 한순간에 하는 거지. 한순간에. 지금부터 2024년 1월 11일 6주 단경 86회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사는 개송을 말씀하시고서 단정이 앉아 있다가 삼경에 이르자 문득 문인들에게 나는 간다고 말씀하시고는 즉시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특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고 흰 무지개가 땅에 뻗쳤으며 수풀의 나무들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슬피 울었다. 11월 광주 소주 신주 삼계군의 관료들과 문인들과 승녀들과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다투어 나와 대사의 진신을 맞아들였으나 갈 곳을 결정치 못하자 향을 피우고 빌면서 말했다. 향불의 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스님이 돌아갈 곳입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곧장 조개를 꿰뚫었다. 11월 13일에 대사의 진심을 감실로 옮기고 진신을 감실로 옮기고 더불어 전해진 옷과 바루를 되돌려 받았다. 다음해 7월 25일에 감실에서 대사의 진신을 끄집어내자 제자인 방변이 향수로 이긴 진흙을 그 위에 칠했다. 그때 문인들은 머리를 끊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생각해내고서 먼저 쇠비늘과 오칠한 배를 가지고 대사의 목을 단단히 보호한 뒤에 탑 속에 안치하였는데 문득 탑 속에서 하얀 빛이 나타나 곧바로 위로 올라가 하늘을 꿰뚫었다가 3일이 지나서야 사라졌다. 소주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피를 세우고 대사의 깨달음과 행적을 적었다. 대사의 나이는 76살이었는데 24살에 의발을 전해받고 39세의 머리를 깎았다. 법을 말하여 중생을 이룩게 한 37년 동안 종지를 얻어서 법을 이어받은 자가 43인이었고 도를 깨달아서 본부를 벗어난 자는 자의 수효는 헤아릴 수 없었다. 달마가 전해준 심표의 옷과 중종이 하사한 만합가사와 법의 바루 그리고 방변이 흙으로 빚어만든 대사의 진상과 아울러 사용하던 각종 도구 등을 탑을 관리하는 시자가 맡아서 보림의 도량을 영원히 지키게 하였고 단경을 대대로 절함으로써 선종의 종지를 드러내고 삼보를 크게 부흥시키고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육조해능대사께서 돌아가실 때 보통 열반에 드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의 일어난 일을 죽적아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때가 그때라는 게 그때가 언제냐에 언제냐고 물었는데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 그때 대사는 계속 말씀하시고서 단정이 앉아 있다가 이제 또 스토리에 빠져들죠? 단정이 앉아 있다가 삼경에 이르자 문득 문인들에게 나는 간다고 말씀하시고는 즉시 세상을 떠나셨다. 아 그러셨나 보다 하고 스토리 속으로 싹 빠져들어가죠. 그때 특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고 야 뭔가 대단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특별한 향기가 나야 되는구나 또 이런 것도 하나 싹 들어갔죠 자기한테 특별한 향기 그냥 돌아가셨을 때 보통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고 뭔가 특별한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도인이 도인 도가 뭔지를 이제 잘못 알고 있으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도인으로 음 규정을 하죠 보통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데 분명히 평상심이 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아 우리 중생들은 평상심이 아닌 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도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특이한 향기가 방에 가득 차고 흰 무지가 땅에 뻗쳤으며 뭐 무지개가 막 나와야 되고 무지개는 비 온 뒤에나 이럴 때는 나오죠 그 우리가 무지개에다가 의미를 붙여놨죠 그냥 무지개는 그런 인연이 되어서 그것이 나타날 조건이 되어서 그냥 무지개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자꾸 특별한 현상을 찾게 됩니다 병상심이 아닌 특별한 현상 그러면 병상심이 도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장엄이 되어야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특별하게 여기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꾸 적어야 되는데 육조대 해능대사께서 살아 생전에 말씀하신 것은 견성을 말씀하신 거지 성품을 말씀하신 거지 이런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런 거는 육조대 해능대사의 말씀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 근데 무지개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향기도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무지개가 특별한 건가요 향기가 특별한 건가요 이렇게 살아서 온갖 작용이 저절로 조건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이게 특별한 건가요 촛불의 나무들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날짐순과 들지숭들이 슬피 울었다 슬피 울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왜 날짐순과 들짐순이 슬피 울지 않고 수풀의 나무들이 하얀색으로 안 변하고 왜 흰 무지개가 땅에 뻗치지 않고 방 안에 가득 향기가 안 차고 왜 그랬지 그러면 다른 도인선사 대표적인 선사로 임재선사가 돌아가실 때는 왜 무지개가 안 뜨고 왜 수풀의 나무들이 하얀색으로 안 변하고 왜 특별한 특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지 않고 왜 날짐순과 들짐순이 슬피 울지 않았을까 그때는 그 나름대로 임요사들이 되어 있겠죠 되어 있지만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겠죠 항상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특별하신 분들인가 이게 이제 우리 흥생들은 잘못하면 속습니다 현혹이 된다 이겁니다 법은 평상심이 도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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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차 가라 다 분별심 놓으라 해 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부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놓는 쪽으로 안 가고 뭔가 은연중인데 자기도 모르게 특별한 경계를 기다리고 공부하다 보면 특별한 경계가 나타나야 되는 줄 압니다 육주당경에조차 이런 일들이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방편으로 얘기한 겁니다 장엄 물론 실제로 이랬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을 했어도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계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 진리를 말씀하신 분인데 이런 경계로서의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 의미를 두게 되면 우리 중생들은 헷갈려요 그래서 은연중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누군가 돌아가시고 무지개라도 떠야만 무지개라도 떠야만 무지개라도 떠야만 무지개 안 뜬 분들은 안 계실까 무지개라도 떠야만 특별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우리 중생들은 우리 중생심은 속기가 속는다고 말을 합니다 속는다 속지 마라 그러기 참 쉽습니다 은연중에 이렇게 한 권 내내 성품에 대해서 대한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이 있었는데 끝에 가서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경계를 의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특별한 경계가 의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 은연중에 속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그래도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런 무지개도 뜨고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딱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일체의 색이 공하다 그리고 무지개도 공하고 향기도 공하고 수풀의 나무들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도 공하고 공한 것이 포인트인데 이 경계에다가 의미를 뒀다면 육조해능대사의 뜻과는 다른 거죠 경계의 뜻을 뒀으니까 세계의 의미를 뒀으니까 끼우치는 게 아니라 끼우치기 이전에 분별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분별하는 경계에다가 의미를 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속지 마시고 이렇게 또 좀 장엄을 해서 해놔야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그래도 좀 대단한 분이었나보다 이렇게 여기겠죠 우매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엄을 해놨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시하지도 말고 그냥 천차만별의 금기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서 이렇게 써놨나보다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 내용이 전부 그 내용 아닙니까 뭐 11월에 광주 소주 신주 3개군이 관료들과 문인들과 승려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투어 나와 대사의 진신을 맞아 들였으나 갈 곳을 결정치 못하자 향을 피우고 빌면서 말했다 이 부분도 그렇죠 향불의 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스님이 돌아갈 것입니다 신비한 이야기죠 그때 향의 연기가 곧장 조개를 꿰뚫었다 11월 13일에 대사의 진신을 감실로 옮기고 더불어 전해진 옷과 바로를 되돌려 받았다 이제 그냥 이런 이야기는 중요시 할 것은 없고 뭐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해 7월 25일에 감실에서 대사의 진심을 끄집어내어 제자인 방변이 향수로 이긴 진흙을 그 위에 칠했다 우리 중생들은 보이는 거 보여야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들려야 있다고 인정하고 맛으로 느껴지거나 감촉으로 느껴지거나 뭐 마음이라도 느껴지거나 뭐 어떻게 감지가 되어야 감지가 되어야 거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육신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 육조현흥대사에 이제 시신에다가 이렇게 기능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법 법은 보이는 게 아니죠 법문 말씀이라고 하는 법문 법 법 외에 이런 중생들은 이 육신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기운이 나타나면 야 저 시신에서 어떤 기운이 나타났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시 하니까 뭐 존경하는 의미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요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뭐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그때 문인들은 머리를 끊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생각해 내고서 육조현흥대사의 머리를 끊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생각해 내고서 뭐 이렇게 이렇게 목을 단단히 보호한 뒤에 탑 속에 안치했다 이렇게 안치했는데 문득 탑 속에서 하얀 빛이 나타나고 곧바로 위로 올라가 하늘을 꿰뚫었다가 3일이 지났어야 사라졌다 야 엄청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런 이런 거를 적어놔야 대단하게 여기거든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끝! 이렇게 되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대단하게 안 보는 거예요 에이 뭐 부통선하고 똑같네 그렇게 보거든요 자랑들은 소주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비를 세우고 대사의 깨달음과 행적을 적었다 대사의 나이 76세였는데 24세의 의발을 전해받고 39세의 머리를 깎았다 39세의 머리를 깎았다 출가한 나이가 머리를 깎은 나이가 39세고 24세의 의발을 전해받았고 오조 홍인대사 스승님한테서 의발을 받았죠 그때가 24세였고 법을 말하여 중생을 이롭게 한 37년 동안 종지를 얻어서 법을 이어받은 자가 43인이었고 도를 깨달아서 범부를 벗어난 자는 자의 수효는 헤아릴 수 없었다 달마가 전해준 심표의 옷과 중종이 하사한 만합가사와 법의 바루 비단으로 만든 가사를 만합가사라고 한다 가사는 이제 법복이죠 만합가사와 법의 바루 그리고 방변이 흙으로 빚어 만든 대사의 진상과 어울러 사용하던 각종 도구 등을 탑을 관리하는 시자가 맡아서 보림의 도량을 영원히 지키게 하였고 방변이 흙으로 빚어 만든 대사의 진상과 어울러 사용하던 각종 도구 등을 탑을 관리하는 시자가 맡아서 보림의 도량을 영원히 지키게 하였고 단경을 대대로 절함으로써 선종의 종지를 드러내고 삼부를 크게 부흥시키고 널리 중생을 이룩게 하였다 육조선사 법보단경을 마친다 법밖에 없죠 법밖에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게 법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법밖에 없기 때문에 법은 뭐냐 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아닙니까 법은 뭐냐 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아닙니까 법은 뭐냐 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아닙니까 법의 뜻을 알아봐야 알아봐야 그거는 뜻을 생각하는 것에 불구하고 선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뜻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알려고 하면 선은 아닌 겁니다 그거는 교학이죠 교학 생각입니다 생각 선은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선은 이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선은 아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선은 아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아는 것과 눈꽃만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과도 눈꽃만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은 느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느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은 마음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붙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세상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나다 너다 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마음이다 몸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하고도 상관이 없고 몸하고도 상관이 없고 전부 우리가 붙인 이름 밖에 없습니다 붙인 이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알려고 했다 하면 엉뚱한 길로 적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또 생각으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어렵게 여깁니다 쉽게 여기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스님 하는 분들도 그거 생각 아닙니까 또는 뭐 지금 현재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그런 방하착하고 반대로 가는 길 아닙니까 무엇을 잡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잡으려고 하는 이 습관 이것 뿐이지 않습니까 이것 뿐이지 않습니까 이러는 분들도 잡은 겁니다 또는 어떤 노력으로 수행 훈련 연습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 힘은 지금 여기에 있으려는 노력을 하면 공부의 힘은 안 키워집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려고 하면 공부는 공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을 유지하려고 하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꿈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하착입니다 방하착 놓으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놓으라고 하는 거죠 반대방향이죠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이 순간을 살려고 하는 요게 있잖아요 속지 않는 힘을 키우겠답시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힘을 쓰는 것은 놓지 않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속지 않으려고 해보겠다 내가 라는 자체가 속은 건데 그런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있다면 왜 방하착 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놓아버리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나를 놓아버리라는 건데 나 이콜 분별심이니까 근데 자기 근기만큼 들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자기 근기만큼 들리니까 자기가 맞다 싶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공부하는 것도 이제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놓는 겁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뭔가를 잡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가장 하기 싫은 것 가장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놓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잖아요 놓아버리면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을 모르는 거죠 길이 안 보이는 게 바로 길입니다 근데 길이 안 보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계속 길을 찾아 가려고 합니다 지금을 산다 하는 것 지금을 산다 하는 것 그런 거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을 산다 지금을 살려고 하는 것 이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자기 노력, 자기 의도, 자기 뜻이나 생각 자기의 어떤 것과 자기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원래 진리는 이러한데 그걸 자기 힘으로 바꿔 보겠다고 하는 게 전부 자기가 마음을 관찰한다든가 지금을 살려고 노력한다든가 깨어있으려고 노력한다든가 공부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한다든가 공부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한다든가 이제 뿐이다 하고 한다거나 지금에 살아라 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 참 알아듣기 쉬운 말이잖아요 알아듣기 쉬운 말은 전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경전이나 어느 오록에 지금을 살아라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을 살아라는 말이 그리고 지금을 산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을 살려고 하면 벌써 그건 과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을 삽니까 그게 전부 뒤돌아보고 하는 분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 라고 한 겁니다 전부 네 분별망상이니까 노 라고 한 겁니다 그 어떤 말을 해도 그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어도 노 라고 하는 겁니다 놓지 않으면 틀렸다 네 노력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러한데 네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중생들입니다 누가 그러고 있느냐 누가 그러고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 내가 그러고 있구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근데 언제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려 있는 길을 못 보느냐 자기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도 그거는 전부 자기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누구 어떤 대도사가 가르쳐 준 길이든 뭐 어떤 길이든 간에 전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든 간에 어떤 길이든 간에 그 길을 가는 것은 전부 방하착을 안 하는 거잖아요 놓지 않는 거잖아요 언제 어떤 부처님이 이런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하셨나요 놓으라고 하셨지 분별심 놓으라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건 분별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느냐 하면 다 놓았을 때 원래 그러함이 경험이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꾀에 속는 겁니다 자기가 파악한 대로 가는 것이 공부인 줄 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만나서 사람이 만나 이 책이 만나 저 책이 만나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딱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딱 응 요거 요거에 맞는 것 같아 어차피 그렇게 판단한 것은 자기의 판단 아닙니까 판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 놓았을 때 저절로 밝아지는 겁니다 마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다 마음에서 놓아졌을 때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가 다 그게 마음에서 없었을 때 다 놓아 버렸을 때에 그때에서야 길은 저절로 환하게 사방이 길 아닌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 먹은 거지 자기가 자기 머리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은 전부 머리로 찾고 있는 거거든 생각으로 찾고 있잖아요 생각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 우리 성향에는 음 놓아 버린다 요거를 못하는 겁니다 놓아 버려 못하는 자꾸 꾀를 써서 길을 찾아 가려고 하지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다 자기가 맞다고 하잖아요 자기 판단에는 그게 맞거든 근데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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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것도 각자의 판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놓으라 순간에 완전히 놓았을 때 순간에 순간이거든요 분별해서 탁 벗어난 건 순간이거든요 그럴 때 그게 원래 사방이 다 밝은 사방이 청정한 왜 저절로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경험 된다 저절로 드러난다 저절로 왜냐하면 가려져 있었던 적이 없거든 나는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알음알에 속고 있었지 자기 판단에 속고 있었지 그런데 거기다가 근거를 아 뭐 예를 들어서 육조해능대사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잘 보면 자기가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분별 선방에서 분별하지 마라 라는 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육조단경을 분별해서 습득하라고 육조대사께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방하착이 되라고 깨우쳐지라고 말씀을 해 놓은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 머리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머리를 따라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 생각을 따라 다닐 겁니다 불안해서 놓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좀 하다가 저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좀 하다가 고스란히 놓아버릴 때에 저절로 드러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놓으라고 하면 어우 나 잔뜩 가지고 있던 습관 때문에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뭔가 딱 집중했을 때 어떤 정신세계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자기 분별명상이에요 마음을 딱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마음이라는 건 원래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관찰하고 있다면 흔적도 없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면 거기에 묶여드는 게 되잖아요 흔적도 없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면 깨우치라고 하죠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깨어나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떤 의식 작용으로 의식 분별심 의식 작용을 따라다니는 이거 여기서 깨어나라는 거죠 여기서 깨어나라 그럼 바라는 게 없어야 되죠 내가 죽었을 때에 뭐 여기처럼 무지개가 뜬다든가 무지개가 뜨든 뭐 벼락이 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다 의미를 두면 그게 의미가 되는 거지 끝없이 계속 우리는 뭔가에 의미를 둡니다 의미를 둬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스님은 다비를 했는데 사리가 나왔다 어느 스님은 다비를 했는데 사리가 안 나왔다 뭐 이런 거에 의미를 둡니다 뭐 그 경계들에 의미를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 특별한 것을 자꾸 원하게 되죠 범상하지 않은 것 비범한 것을 원하게 되죠 그러면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지 않습니까 비범한 것이 도다 이래야죠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참으로 큰 말입니다 참으로 큰 말 도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도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가 분별심에서 벗어나요 도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야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도와 도 아닌 게 있다면 우리는 도를 원하기 때문에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요 도와 도 아닌 것이 불이이죠 둘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돼야 분별심에서 벗어납니다 내 분별심으로 인해서 도와 도 아닌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분별심으로 인해서 이것과 저것이 있지 않습니까 맞고 틀린 게 있고 잘난 거 못난 게 있고 내 분별심으로 인해서 내 분별심 때문에 모든 것을 갈라놓고 구정관념이라는 감옥에 넣어놓고 고고에 걸리는 거예요 고마음에 고 고 아르마리에 고 고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데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지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비싼 음식을 먹으나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나 물론 먹을 때 맛은 다를 수 있죠 영양분도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짜냐 싱겁냐 맛이 있냐 없냐 그거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짠 것도 그냥 먹는 게 도가 아니에요 짜면 짠 줄 알고 싱겁게 만들어서 먹을 줄 알고 싱거우면 싱거운 줄 알고 간을 더 쳐서 먹을 줄 알고 이게 도잖아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울 때 더운 줄 알면 이 공부는 할 수 있다 짜면 짠 줄 알고 싱거우면 싱거운 줄 알면 이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깨우치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짠 거 짠 줄 알죠 싱거우면 싱거운 줄 알죠 추우면 추운 줄 알죠 그러면 누구나가 이 공부는 할 수 있다 깨닫는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무리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도 그냥 그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없으면 아유 맛도 없네 하고 목에 잘 안 넘어갈 수도 있죠 아무리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는 걸 먹으면 아이고 맛있네 하고 목에 잘 넘어가겠죠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도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도도 아니고 맛이 없으면 없는 줄 알고 맛이 있으면 있는 줄 아는 거기에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 아닙니까 어떻게 맛이 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맛없음이 없는 줄 알아요 추워도 옷을 안 입고 지낼 수 있는 게 도가 아니고 더워도 덕지덕지 껴입고도 지낼 수 있는 게 도가 아니고 추우면 더 입을 줄 알고 더우면 벗을 줄 아는 우리가 추운데도 얇게 입고 덜덜덜 떨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더운데도 많이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잘 참기 위해서 이런 공부하는 분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의 고통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마음의 고통은 분별심 때문이다 분별심은 추운 걸 추운 줄 알고 더운 걸 더운 줄 아는 그거 잘못됐다 추워도 추운 줄 몰라야 된다 더워도 더운 줄 몰라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첫 번째 화살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 화살을 갖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 화살 좋다 싫다 때문에 괴로움이 있잖아요 좋다 싫다 때문에 추우면 추운 줄 아는 게 더우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게 더우지 넘어지면 아픈 줄 알고 넘어져도 전혀 안 아픈 게 더우가 아니고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아는 게 더우지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며칠 굶을 수 있고 이런 게 더우가 아니고 그런 게 더우라면 사람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어디 평상심이 더우다 이대로 이게 전부 이대로가 더우다 끊임없이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으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면 일어서는 것도 앉는 것도 더우고 잠자는 것도 더우고 먹는 것도 더우고 안 먹는 것도 더우고 하고 있는 생활이 전부 무엇을 하든 온갖 것을 다 하고 살죠 거기에 더우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괴로운 거지 두 번째 화살은 지금 일어난 마음에 시비심이 붙으면 좋다 싫다가 붙으면 마음이 흔들거리잖아요 흔들거려 좋다 싫다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즉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놓아라 하는 것은 좋다 싫다 그러니까 좋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시비하지 말라 이거죠 싫다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에 시비하지 말라 그럴 때 싫다는 마음도 좋다는 마음도 흔적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하지 말라 실제로 한번 해보면 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야무지게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야무지게 지금 그거는 한순간에 한순간에 하는거지 한순간에 하는거라고 해서 뭘 어떻게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흔들리는 거지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실제로는 흔들림이 없거든요 네 자기 마음이 흔들리니까 흔들림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흔들리니까 좋다 싫다 괴롭다 흔들리니까 근데 괴롭다는 마음이 나오면 그걸 갖고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다는 마음이 나올 때 시비하지 말라고 아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걸 갖고 괴로워하나 이게 시비잖아요 그러면서 또 엉뚱한 노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그 지금 여기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여기를 살아라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유행을 하던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 지금 이 순간을 살려고 노력해도 괴로움이 훨씬 적어지겠죠 그렇다고 없어진 게 아니야 또 있어 남은 게 있어 불법은 법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없어지고 남은 게 있는 이런 게 아니고 한 순간에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그런 거거든 법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밑빠진 톡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하지 마세요 밑빠진 톡에 아무리 불을 부어도 죽을 때까지 부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무언가 요렇게 하려는 노력 저렇게 하려는 노력 만약에 지금 제 본문이 여러분들한테 먹혀들고 있다면 먹혀든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먹혀들고 도대체 왜 그러라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궁금하게 여기시고 왜 저렇게 얘기할까 하고 궁금하게 여기시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터득이 될 것이고 또 경험적으로 체득이 될 것이고 지금 당장 물어봐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물어보셔도 좋고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것은 물어보라고 하는 거지 여쭤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바꿔서 쓰던데 나한테 물어보는 높임말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여쭤본다는 것은 여쭤본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대상이 되는 분이 늘 높여야 되는 경우에는 여쭤본다고 하지만 나한테 여쭤보세요 하면 내가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는 거지 그거는 그냥 말하다 보니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보시면 되고 물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정말 스스로 참고할 힘도 없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물어봐도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법문이라는 것은 할 말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으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말로 뭐 이거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말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내가 다 뺐을 뿐 무엇을 뺐나 가지고 있는 관념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관념이 보이니까 그걸 뺐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안 하시면 뺐을 것이 없잖아요 갖고 있는 관념을 다 뺐을 뿐 그거 뺏겨야 원래의 진리가 저절로 드러나니까 우리는 원래 진리 그 자체인데 자기가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진리가 안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원래 진리는 누구에게나 이미 다 그러하니까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손을 대서 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끝없이 어떤 식으로도 마음에 손 대려는 그것이 멈춰져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뺐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멈춰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뺏기기 싫어서 내가 맞아요 나 안 틀렸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난 계속 갖고 있을래요 나 맞는데 왜 그래요 이제 이런 작용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런 반응이 나오죠 이건 대화를 통해서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다 뺏기기만 하면 완전히 밝아져요 다 뺏기기만 하면 완전히 청정해져요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죠 다 뺏기기만 하면 그러지 않고 자꾸 뭘 얻으려고 하면 뭘 알려고 하면 길을 찾으려고 하면 계속 캄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별의 길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여러분들은 다 뺏기면 뺏길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드러난다 밝다 청정하다 뭐 완전히 안정되어 있다 뭐 딱 맞아 들어가 있다 깔끔하다 뭐 뭐 어떻게 그런 그것도 말로 표현한 거죠 말로 분별해서 말한 거니까 그런 분별의 말로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한 단어로 딱 말하겠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청정하다 깨끗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괴로움이 없다 딱 맞아 들어가 있다 깔끔하다 똑 떨어진다 뭐 안정되어 있다 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는 거잖아 어떤 말로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그대로 타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진리거든 밥 먹는 거 말로 표현 못해요 밥 먹는다 이렇게 밥 먹는다고 말한 것이 이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이렇게 먹는 거 똑같은 건가 아니잖아요 말로 표현은 불가능해요 대략 말로 의사소통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무슨 무슨 본성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머리 머리라는 말하고 이거 하고 정말 똑같나요 여기다가 우리가 머리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거죠 무슨 숨어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보지 못하고 있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뭔가 진리가 깊숙한데 숨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게 막연하게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코앞에 딱 그거 그거 진리에요 그거 말고 숨어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바탕 근본 이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는 바탕 근본 본성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눈을 감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망상이고 색이 그대로 공인데 일치해 보고 듣고 느껴지는 모든 것 그게 그대로 공이다 라고 하는데 어디 숨어있는 근본 바탕 본성이 있겠습니까 드러나 있지 않는 근본이나 바탕 본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자기 혼자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거 말고 다른 본성은 없어요 다른 근본 우리의 바탕 본성 그런 건 없어요 바탕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바탕이에요 이게 바탕 이게 바탕이에요 이게 바탕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아 본성을 깨닫고 싶습니다 본성을 깨닫고 싶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모든 이것이 바로 본성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본성 본성에 해당되는 것은 모양이 없어요 따로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일체의 모양이 전부 본성의 모양이에요 일체의 소리가 본성의 소리고 일체의 맛이 본성의 맛이고 일체의 냄새가 본성의 느낌이고 일체의 촉감이 본성의 촉감이고 일체의 느껴지는 마음이 본성의 마음이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 이외의 본성은 없습니다 그런 것 찾지 마세요 기다리지 말고 뭔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 이외의 본성이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망상 그러니까 깨우침을 그렇게 무슨 특별한 뭐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별일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망상에 헛망상에 빠져 있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깨우침이에요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되는 게 깨우치는 게 아니고 아프다가 정상이 된 것처럼 마음이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환자 고장 나 있다가 정상으로 된 게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깨우친 거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온 거지 마음이 괴로운 거는 비정상인이거든요 병이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이 괴로움이 없어진 것이 정상인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거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도거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하는 모든 것은 다 도잖아요 아플 때 하는 모든 것은 병이 났을 때 하는 모든 것은 다 도가 아니고 여름에 겨울옷을 입어도 더운 줄 모르고 다 있을 수 있는 이런 게 도가 아니고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는 그런 게 도가 아니고 안 자도 살 수 있는 그런 게 도가 아니고 우리가 안 자고 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 자고 먹고 싸고 느끼고 그것이 도라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일어나고 그게 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궁금하겠지 저도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쯤인가 그런 거 어디서 주소 들은 게 이 세상이 이대로 불국토다 어느 스님의 책 제목에서 봤던가 이 세상이 이대로 불국토다 아 저거 정말 빈틈없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저거 저거 정말 맞는 말이다 이 탁 그런데 저건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해는 안 돼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는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서 이대로가 불국토일까 어떻게 이대로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이대로지 이해는 안 돼 근데 마음에서는 알겠어 저거 맞는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대로가 불국토지 온갖 나쁜 일들도 많고 한데 이게 어떻게 불국토지 이대로가 어떻게 해서 그렇지 그게 속으로 딱 궁금 궁금하잖아요 그거 잊어버려도 그 궁금함은 남아있거든 궁금한데 안 풀린 이상 궁금함은 남아있죠 자기가 의식하지 못해도 어째서 그렇지 빈틈이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틈이 없어 색과 공도 둘이 아니지만 색과 색도 둘이 아니지 뭐 이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둘이 아니고 이런 거나 저런 거나 둘이 아니고 우리가 분별을 하면 요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있지만 그거는 개념으로 나누었을 때에만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통으로 하나다 이런 말 쓰던데 그런 거 틀렸습니다 그건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알어 말이잖아요 다 통으로 뭐 하나다 하나 아닙니다 그건 분별이에요 분별 이전 짜리인데 어떻게 하나다 둘이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가 진전이 안 됩니다 뭐 현재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뭐 이 순간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요거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통으로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냥 요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거 다 하나의 아름아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왜 방아차 가라 다 놓아라 하겠어요 놓아라 관로 열고 예외 요런 거는 놓지 마라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놓아라 놓아라는 얘기죠 전부 뒤돌아보고 하는 판단입니다 놓았을 때에 저절로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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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숨어있는 기가 막힌 숨어있는 희한한 뭔가가 있어서 말로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것도 말로 할 수 없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살고 생각하고 먹고 자고 만나고 하는 것도 말로 할 수 없어요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생각으로 할 수 없다 생각으로 알 수 없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사는 거 이거 알 수가 없어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 한번 보세요 하루 생활만 봐도 그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자기가 언제 무슨 생각이 날지 몰라 아무도 오늘 밤에 몇 시에 자기가 잘지 아무도 몰라 나 9시에 자야지 해서 9시에 누워있다고 잠들디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지 나는 3시에 밥 먹어야지 해서 3시에 밥이 먹어집디까 대략 3시에 밥 먹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략 멀찌감 치서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죠 어 나는 오늘 1시에 약속이 있어서 누굴 만났어 그런 거 그지? 근데 정말 1시에 약속이 있어서 누굴 만난 게 정말 맞는가로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그것도 정확하게 안 맞아 들어가 대략 멀찌감 치서 재밌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만 만났나? 거짓말이지 그 사람이 붙어있는 세균들 그 사람 배 속에 있는 뭐 뭐 있죠? 그 무슨 충 있잖아요 시비지, 장충, 회충, 요충 또는 그런 것만 있겠어요 온갖 생명들 붙어서 득실 득실 할 건데 그것들과 같이 만났어 라고 안 하잖아요 똥도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똥, 오줌과 같이 만났어 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 만났어 그거 맞는 말인가요? 그냥 대략 우리 눈에 보이고 대략 분별하고 사는데 별 문제 없는 그만큼을 갖고 의사소통을 하고 사는 거지 그거 맞는 말인가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진짜 맞아요? 사랑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 그 사람 머리카락을 사랑하나요? 눈알 빼놓으면 어떤데? 그걸 사랑하나요? 코 속에 있는 코딱지를 사랑하나요? 입 속에 있는 침을 사랑하나요? 드글드글한 벌레들을 사랑하나요? 손톱을 사랑하나요? 여기에 붙어있는 각질을 사랑하나요? 뼈를 꺼내볼까? 뼈다구를 사랑하나요? 뼈다구? 해골하고 뼈? 물컹물컹한 빨간 살을 사랑하나요? 무엇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사랑한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지 마음이 어디 있어서 마음을 사랑하는데? 아주 추상적으로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에 빠져서 살잖아요 뭘 사랑한다 이렇게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에 빠져서 살잖아요 그런 거 있는지는 언감생심 상상도 안 해보고 그 속에 푹 빠져서 무엇을 사랑하는데? 미워하면 무엇을 미워하는데? 정말 미워하나요? 무엇을? 미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또 미워하는 건데? 그냥 대략 자기만의 관념으로 미워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단어는 미워한다 라는 한 단어를 쓰지만 무엇이 맞아 들어가는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틀린 추상적인 느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갇혀서 그 단어에 갇혀서 그 개념의 느낌에 갇혀서 있죠? 그래서 다 놓아 버려라 다 놓아 버려라 그거 맞는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다 네가 거기에 잘못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 문제도 없는 아무 잘못됨도 없는 아무 이것과 저것이 없는 공부한다 안 한다 이것도 이렇게 딱 분별 지어 놓을 것도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잘 살았네 또 남하고 비교해서 잘 낫네 또는 못 낫네 이렇네 저렇네 그 속에 완전히 갇혀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법문이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법문이라고 할 게 법문이라고 할 게 이게 법문인데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안 하면 분명하거든요 항상 분명해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이 모든 게 무엇을 하든 다 분명해요 무슨 마음이든 다 분명하고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무엇을 하든 안정이 돼 있어요 어떤 마음이든 안정이 돼 있어요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거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할 때만 있잖아요 생각할 때만 있잖아요 그냥 항상 지금 딛고 있는 발이 전부 아닌가요? 미래에 디던 적이 있나요? 지금 딛고 있는 발이 전부잖아요 지금 딛고 있는 발이 전부잖아요 지금 딛고 있는 발이라는 것조차 뒤돌아 보고 뒤돌아 보고 지금 딛고 있는 발이라고 말할 때 딛고 있는 발이 있지 딛고 있는 발이 있지 딛고 있는 발이 어디 있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없다 하면 안 돼요. 있다 해도 안 돼요. 제발 그런 걸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 또는 없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도 망상이고 없다도 망상이에요. 없기는 뭐가 없어 이렇게 소리 나는데 있기는 뭐가 있어. 그 어떤 것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있다 없다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어떻게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가도 안 돼. 앉아도 안 돼. 와도 안 돼. 누워도 안 돼. 서도 안 돼. 이래 해도 틀렸어. 저래 해도 틀렸어. 아유 스님 제가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고 있어요. 틀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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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뺏기면 저절로 드러나. 저절로. 그 어떤 길도 다 틀렸어. 그 어떤 수행도 다 틀렸어. 그 어떤 노력도 다 틀렸어. 다 틀렸어요.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챘더니 틀렸어.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알아채니까 그 마음이 없어졌더라. 그런 거 틀렸어. 왜 없어져야 되고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마음이 없어졌더라. 이런 거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건 분별에 속은 거지. 알아챘더니 그 마음이 없어졌다. 그 분별에 속은 거지. 없어졌다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 없어졌다는 걸 좋아하는 이상 반드시 그 마음은 다시 생깁니다. 그런 따위의 관심을 갖는 게 마음 공포가 아니고. 뺏기면 돼. 다 뺏기면 우리는 원래 완벽하고 원래 문제 없고 원래 한계도 없고 원래 걸림도 없고 원래 아무런 무장무예 아무런 원래 완전하고 원래 한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 뺏기면 다 뺏기면 뺏기면 뺏길수록 진리는 드러나는 거지. 뺏기면 뺏길수록.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을 마음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공부해야 돼 저렇게 공부해야 돼 다 그런 거 다 망상이니까 다 알미니까 자기 식으로 파악한 알미니까 자기 식으로 자기가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했다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렸어. 그래서 다 뺏겼을 때 어? 원래 이러하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네. 원래 이러하네. 그러면 또 손을 안 대려고 해. 원래 이러한 원래 이러하잖아요. 이걸 또 잡아. 원래 이렇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다는 게 하나 남아있으면 안 되지. 원래 이렇다는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미 이렇다 이런 것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냥 다 견해에 불과해요. 그런 건. 다 버려봐. 다 놓아봐. 다 손탈탈 털어봐. 자르기라는 것조차도 다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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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라는 것조차도 다 항복. 어머 다 항복하면 어떡해요. 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복만 하면 저절로 진리는 드러난다. 완전히 항복했을 때 우리의 본성품은 저절로 나온다. 항복 안 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 말고 법문 잘 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 말고 바로 지금 항복하면 된다. 항복시키려고 온갖 말을 하는 거다. 항복시키려고 온갖 법문을 하는 거다. 항복은 분별심의 항복이죠. 항복 분별심의 항복을 위해서 온갖 법문을 하는 겁니다. 온갖 경전과 어록이 존재하는 이유는 항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 항복해버리면 본래에 있는 그대로 본래의 아무 무장무현 본래는 아무 아무 괴로움도 아무 장애도 아무 걸림도 아무 집착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게 없이 그저 책은 책이고 그저 컵은 컵이고 그저 컴퓨터는 컴퓨터고 그저 너는 너고 그저 나는 나고 그런데 너다 나다 하는 것에 매이지 않죠. 걸려들지 않죠. 이게 말이 쉽지만 어렵다고 하면 참 어려운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우리 이제 아상이 강해서 속는 잘 속는다 이 말이에요. 아상이 강하다는 건 상에 속는 게 상에 잘 속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눈곱만큼만 좀 헐거워지면 공부가 엄청 된 건 줄 알고 자꾸 자꾸 착각하고 자기가 공부가 됐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 병은 더 큰 병이에요. 아이고 공부가 안 된다 하는 병보다 더 중증이 공부가 됐다는 그게 더 중증이에요. 공부가 안 됐다고 여길 때는 법문이라도 들으려고 하거든요. 됐다고 여기면 법문도 이제 시시해지는 거예요. 공부가 됐다는 착각은 더 착각이죠. 이제 말도 안 들으니까 꾸준히 해보십시오.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